네, 보험 전문가 김정덕입니다. 자, 오늘은 8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보험을 어떻게 잘 가입할 수 있는지, 준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자, 돈이 없을수록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보험을 준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돈이 없는 분들은 나의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험 준비, 꼭 필수적인 보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어렵게 일곤 내 재산에 흠집이 나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수 보험 정도는 준비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심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일생에 꼭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실손보험, 내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실손보험, 실손보험이 뭘까요? 굉장히 많이 누구나 다 가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손해본, 병원비를 돌려받는 게 바로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자, 이 실손보험은 누구를 위한다? 바로 나를 위한 보험이다. 나를 위한 보험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실손보험을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는 분, 운전대 잡는 분, 불가피하게 지출될 수 있는 나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는 분들은 운전자보험은 필수로 꼭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 임차하고 있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주택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임차하고 있는 분들은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택하재보험 꼭 필수로 들어야 된다. 그러면 남을 위한 보험도 있죠. 남을 위한 보험, 배상책임.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하면서 부득이하게 남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배상책임담보까지. 그래서 우리가 실손보험이다, 자동차나 운전자, 또 주택화재 배상책임까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손해보험 금액을 돌려주는 실손보험 외에 내가 간병비라든가 아니면 단절된 소득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진단비, 치명적인 3대 진단비를 포함한 진단비나 어떤 수술특약 정도는 플러스 선택해서 가져가면 더없이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실손보험이야, 국민보험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세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어떻게 실손보험은 계속 오르고 있죠. 손해율 때문에 계속 보험료가 변동돼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손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어도 내가 과연 이거를 100세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생기고 내게 어떤 큰 질병이 찾아왔을 때 과연 실손보험에서 다 해결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현재 실손보험을 갖고 있는 분들은 너무나 많이 오르는 갱신보험료로 인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실손보험에는 어떤 거냐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독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실손을 우리는 착한 실손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착한 실손. 그러면 지금 많이들 궁금하고 있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의 보장이 어떻게 되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이 오르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지금 거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뭐가 달라서 착하냐라고 많이 물어들 보십니다. 자 착하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착한 실손보험에는 새로운 신규 가입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신규 가입자들과 기존 가입자들이 손해를 나눠가져요. 그래서 보험료 인상폭이 그나마 크지 않다라는 게 착한 실손보험이고 기존에는 본인 부담금이 작았어요. 그러나 지금 실손은 어느 정도 본인 부담금이 늘었습니다. 자 이번 암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급여,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90%까지 보상을 해주겠다.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건 10%다. 또 비급여, 국민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80%까지 해주겠다. 내가 20%를 부담한다. 그래서 기존에는 보통 이렇게 입원하게 되면 그냥 비급여나 급여나 합해서 본인 부담금 10% 내지는 20%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급여도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20%로 늘었고 또 통원도 지금은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죠. 외래가 있고 약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도 똑같이 의원급은 만 원, 종합병원은 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본인 부담 늘었고 약재도 8천 원 공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손은 입원과 통원을 했을 때 이렇게 보상이 되지만 우리가 굉장히 과잉진료다, 보험료 인상, 갱신 인상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런 도수치료라든가 주사, MRI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착한 실손에서는 이렇게 비급여다, 주사다, MRI든 이런 부분이 특약으로 3개가 분리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입원과 통원을 불만하고 무조건 본인 부담금 30%다. 내가 도수치료 2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으면 본인이 30% 부담, 6만 원을 부담하면 보험사가 14만 원을 보상해준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본인 부담금이 늘다 보니까 도수치료의 횟수도 기존처럼 10회, 30회 이렇게는 못 받고 보통 한두 번 받고 말더라. MR에도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수술 전과 수술 후를 찍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본인 부담금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수술 전에만 MR을 찍고 수술 후에는 안 찍더라.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예전 실손보다는 많이 인상이 되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손은 어떻게 보면 평생 80세가 됐든 100세가 됐든 내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필수 보험이기 때문에 내가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보험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손보험을 착한 실손보험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고 있는 실손보험을 갱신 보험료가 많이 인상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착한 실손보험에 대해서 문의가 와요. 분명히 본인 부담금도 늘었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실손보험과 지금 실손보험은 굉장히 보장해주는 부분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상되는 게 지금은 또 보상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에 보상이 안 됐던 게 또 지금은 보상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전환을 할지 새로 가입을 할지 그런 거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착한 단독 실손보험이 지금 굉장히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냐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세 가지 비급여 입원과 통원을 불문하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30% 있는 특약이 3개가 따로 빠졌고요. 그 다음에 다치든 아퍼든 입원하면 5천만 원 한도 또 통원하면 외래 25만 원 약제비 5만 원이서 하루 통원이 30만 원 한도입니다. 이랬을 때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 1급 사무직 기준으로 했을 때 40세 남자분이 11,926 만 2천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15,000 원 정도 돼요. 이 40세 기준이고 만약에 50세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 50세 남성분 17,000 원대 여성분 25,000 원대 26,000 원 정도 나오네요. 그래서 이 실손보험은 남성보다 여성분이 훨씬 더 조금 비쌉니다. 왜냐하면 남성분들은 밖에서 사회생활하고 일하시면서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없지만 우리 여성분들은 유방이나 자궁에 혹이 생겼다 그러면 정기검진을 하시고 또 도수치료 받으러 다니시고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실손보험은 남성보다 여성분이 조금 비싸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독으로 착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은 40, 50대 되신 분도 만 원대에서 2만 원대에 충분히 실손보험 준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지금은 통원이 하루 25만 원 한도 내에서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의료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의료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입원치료를 하지 않고 통원치료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암통원만 하나 보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투약, 약을 받아서 집에서 복용을 합니다. 이런 표적치료제 같은 경우는 암을 박멸할 수도 있겠지만 암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끔 지켜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암진단받게 되면 수술이 가장 좋겠지만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암세포를 크기를 줄이거나 하는 경우에 이런 통원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루 25만 원 한도 내에서는 통원치료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암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 통원치료도 유방암 같은 경우는 400만 원대 아니면 폐암 같은 경우는 거의 700만 원대 나옵니다. 그래서 위암도 7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통원치료비에서 해결이 안 돼서 이런 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단비를 따로 구성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보통 암보험 같은 경우는 각 가구당 두세 개, 한두 개 이상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암보험을 내 실정에 맞게 했을 때 갱신도 좋고 비갱신도 좋고 80세도 좋고 100세도 좋고 나한테 맞는게끔 산출을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갱신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어느 정도 보험료가 산출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기 때문에 암진단 모든 암을 다 포함한 게 3천만 원 들어갔어요. 3천만 원 들어가고 우리가 얘기하는 유사암. 유사암은 뭐예요? 발병률이 높은 암을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제자리암이라든가 경계성 암인지 암이 아닌지 애매모한 경계성에 있는 경계성 종양이라든가 어떤 피부암이라든가 아니면 발병률이 높은 갑상선암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이렇게 유사암이라고 합니다. 유사암 진단에도 각각각 천만 원씩 준비가 되고요. 요즘은 이제 재진단, 재진단하면 뭐예요? 계속 내가 치료를 받고 있을 때 내 몸에 암세포가 있으면 2년마다 한 번씩 다시 계속 암진단비를 주는 게 바로 재진단암이죠. 이것도 재진단암도 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암수술비라든가 항암방사선 치료도 300에서 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표죠? 항암약물허가치료비.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암진단 받는 거는 암진단 받았을 때 최초 1회 안으로 받지만 표적치료는 뭐냐면 내가 이 치료를 해야만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 나온 시대에 맞는 그런 치료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최초 1회 안으로 5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표적항암 치료는 갱심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 보험사에 나와 있는 게 갱심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암보험을 갖고 있는 분이든 아니면 암진단비를 추가로 새로 준비를 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이 담보 자체가 갱신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갱신으로 해서 표적항암치료까지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실 것 같아요. 이랬을 때 보통 40세 기준으로 했을 때도 남성분은 2만 원대 여성분은 4만 원대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내 실정에 맞게 비갱신호도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단비 외에 우리가 실손보험이 너무 많이 갱신될 거를 예측을 해서 진단비를 진단비는 아니면 이런 수술특약을 실손보험 대체 보험으로도 많이 요즘 가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수술비 보장에는 어떤 보상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굉장히 뇌나 심장 쪽의 질환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죠. 암 다음으로. 그래서 이 뇌나 심장도 뇌출혈이다, 뇌졸중이다, 급성이다 이런 수술 아닙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 허혈성 심장. 더 범위가 넓은 수술특약으로 했을 때도 수술특약 한 12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진단은 보통 진단비는 어떻게 해요? 최초 1회 안으로 되지만 이렇게 수술특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재발하게 되면 중복적으로 다른 데 또 들어있으면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고 재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반복적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술특약 같은 경우는 없어지는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대체 보험으로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보험으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뇌나 심장 쪽도 여러 가지 담보특약을 넣어서 천만 원 이상의 진단비 못지않는 수술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폐나 간장 이런 굉장히 중요한 5대의 장기 기능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술특약이 진단비 못지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장내시경 하다가 이렇게 용종 제거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떤 분들은 막 3개, 5개, 10개도 있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음식이 굉장히 서구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내시경 하면서 대장 용종 정도 제거하는 거는 1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용종 제거할 때마다 할 때마다 이렇게 50만 원씩 나온다. 그래서 이런 수술특약은 실손보험 대체 자원이지만 이렇게 작은 생활 질환부터 어떻게 해요? 큰 질환까지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보험이다. 그래서 수술비 보험도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수술비 플랜도 아까처럼 똑같이 40세 표준 기준으로 했을 때가 모든 20년 납 90세. 이거는 갱신이 아니고 비갱신이죠. 20년 납 90세를 했을 때 남성분 45,000원대고 여성분 43,000원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필수적인 보험을 준비할 때 실손보험과 진단비나 수술비 플랜을 같이 엮어서 가져가면 단절된 소득이라든가 어떤 간병비 대체 자원으로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아까 들어야 될 게 어떤 거다?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고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은 불가피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은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요? 자동차 보험에는 민사적인 치료죠. 민사적인 거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 보험이에요. 의무 보험입니다. 의무 보험. 남을 위한 보험이에요. 남을 위한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입니다. 나를 위한 거. 내가 운전하면서 불가피하게 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치명적으로 다치게 했거나 사망했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어떤 시비의 중과실로 인해서 인사사고를 냈을 때 불가피하게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되지 않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에서 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이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할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할증이라는 게 없어요. 사고가 나면 나는 대로 사고대로 계속 반복적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전자 보험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분들은 꼭 필수적으로 운전자 보험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었나요? 아까 실손보험 꼭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지금 자동차나 운전자 보험 꼭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재물보험이죠. 재물보험.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든 임차하고 있든 아니면 내가 사업장을 운영하든 이런 재물보험에 대해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남을 위한 거. 남을. 내가 부득이하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 책임. 배상 책임 담보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있고 가족 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어떻게 해요? 부부. 부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가족은 같은 주소지에 등록된 가족, 사촌 이내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상 책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